점심을 지적으로는 으하하하하하하하 깜짝놀랐어 지금 집에 갔다 와가지고 푸시가 좋아서 홀업하거든요 이번 판은 진짜 킬 바깥은 애매하게 안나오고 이러고 있네 내가 어디서 놀아다니.. 오 피하고 둘 다 무빙 좋다 오 마이 갓 ㄷㄷ 야아아아 등욕장 문을 짓고 밀었구나 다 있네 이제 도망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6렙 찍기 전에는 앨리스랑 싸우기 애매하거든요 실로우스 아군이 다녔어 제가 도발하고 있어요 가끔 다녀오는 자유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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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 제가 정리하는 이 부분을 다 수집하는 부분을 안 맞춰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안 써야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지상자의 전체이 계속 됩니다 이만 먹게 하고 많이 먹지 맙시다 기타는 정리를 찾기 때문에 1, 2, 2, 3 반텀이 불안한 게 사실 계급 싸움으로 지금 저희 반텀 조합이 약간 밀리거든요 계급이 계급이 밀리는 것 때문에 북한이 불안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미르랑 타비아 후반 보고 가는 거고 나도 후반 생각하고 이거 봐야되고 나 같은 존재와 맞서 본 적은 없을 것 같다 나 같은 존재와 맞서 본 적은 없을 것 같다 아 블루 쳐보고 뭐 먹었으면 올라오겠지 전투전의 정적이 뭐야 왜 이렇게 아 아 잘 버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ㅋ 으 히힛 1, 2, 1 아이고 왜 이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ㄷㄷ 랩 랩탐 한 번 더 죽이러 랩 대빈의 적은 정신이 넘어가는 것 같다... 정신은 인정으로 돌아왔다. 또 다른 패턴을 소개하려는 것 같다. 한 병은 공격을 포함하여 정신은 인정으로 알았다. 사실 마스터급은 키트탑 저깎은 다이아긴 다이아는 아무래도 상대가 없으면 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분노의 날개 자 블루 주고 갑시다 자 모랑 모랑까지 나왔으니까 쉔 잡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쉔은 그냥 같이 잡을 수 있고 레드까지 들고 탑 가자 잘 아는 거 hammer 자 스스로 1-1 저 약을 해왔어 잠시 소금 2-1 하나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가 쏠바이다 아.. 힘들다 지금 지퍼벅이 왔는데 어어어어어 일단 살리러 왔고 들었는데 내보빛을 지내리러 ngulo sigma 1,2,2,2,1 1,1,2,2 4,3,3,2,2,2 오케이 19,ay 시아 susceptible 내 아버지의 피로 끝장을 내줘지 OK, 엘리스 여기에서는 끝났다 우리 거다 이거 네 ㄷㄷ 저쪽이 저기 있을수록 미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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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고 있습니다. 오케이! 1층으로 갑니다. 1층으로 갑니다. 1층으로 갑니다. 1층으로 갑니다. 제발 이스라 그렇지 아 아우 아우 다 자락 자 이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드래곤 노점에서 하고 한참 터졌고 한 번 더 끌고 내려옵시다 mà 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ㄷㄷ 미드 다 있네 미드 다섯 미드 다섯 미드 다섯 깰 것 같은데 오 좋다 이거 오케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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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아쉽고 킬 관열 100% 파이팅 아쉽고 바이러스 킬 스며라 킬 다리 아쉽고 오 옥바 조심 오 맨 하나 죽으면 옥반데 옥반데 오케이 잘 버텨다 옥반데 옥체 야 이걸 트하리 아아 피로원들 마지막에 궁으로 버텨어 진짜 캬아 잠깐만 그래도 다이아야? 1패도 다이야네 트하리님이랑 저랑 트할님이랑 저랑 둘이서 왔다갔다 하면서 다 때려주게 됐어 응 와아 아 이번판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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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판은 잘했지 확실히 닿아 아멘 작동